1. 어휘 같이 연습해 볼까요? 어제 퇴근한 후에 뭐 했어요?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. 그래요? 재미있었겠어요. 네, 정말 재미있었어요. 따라하세요. 어제 퇴근한 후에 뭐 했어요?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. 그래요? 재미있었겠어요. 네, 정말 재미있었어요.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? 어제 퇴근한 후에 뭐 했어요? 네,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. 그래요? 재미있었겠어요. 네, 정말 재미있었어요. 안녕. 안녕.